Q. 기대도 안 했는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M.I.K. Made in Korea의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 기대도 안 했는데 상을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Q. 기대도 안 했는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상을 계기로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I.K. Made in Korea, Made by Korea의 M.I.K.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서 대단히 즐거웠고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M.I.K. Convergence & Networking Party를 주최해주신 주최측에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저희한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고요. 내년, 내후년 더 발전하는 M.I.K.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I.K. 행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이렇게 큰 상까지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쌀로 만든 라이스클레이가 세계로 확산되는 그 날까지 저희 라이스클레이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I.K. and Made by Korea라는 행사 취지에 맞게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M.I.K. 행사에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M.I.K. 회사 창의회 취지에 맞게 좋은 제품으로 도답을 하겠고 앞으로도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이빙 글로벌 뉴스 네트워크로부터 탑수리로 선정된 모비두라고 합니다. 저희를 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행사를 통해서 저희 기술을 세외로 알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회사들과 네트워킹을 하셔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행사가 더욱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에이빙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필라멘트 3D 프린터에서 사용되는 필라멘트를 제작 생산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 M.I.K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마케팅을 더 강화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RF의 이승복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신화방의 상을 받게 돼서 원래 모르다가 받으면 기쁨이 두 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호출되는 바람에 굉장히 기쁨이 몇 배는 더 증가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요. 물론 지금 요즘도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에이빙과 함께 모든 나라에 열심히 수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네트워킹하는 파티인데 에이빙이 아주 좋은 자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 같고요. 이 좋은 자리에 제가 서게 되었고 수상까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인사이트 타워의 스마트 타이머가 앞으로 세계 시장에 나가서 선전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저희 제품이 해외에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Your Korea Travel Made Easy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할 때 필요한 상품을 쉽게 부킹할 수 있는 플랫폼 Korea Travel Easy의 배상은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감사하고요. Made in Korea, Made by Korea 한국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이런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요. 이렇게 홍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을 수 있는 멋진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